냥 자 발라도 한번 해볼까? 옳지 네 발로 오케이 자 다시 여기 한번 다시 가자 오케이 점프 옳지 자 이제 한 단계 위 아이 그 껌이지 뭐 가지한테 가지는 이런거 너무 잘해요 가지는 너무 잘해요 가지는 너무 잘해요 우습지 옳지 냉장고 가지야 이해하렴 할미 할미가 나 이거 먹어서 그렇단다 말에 혼나온단다 엄마 엄마 안돼 안돼 큰일나 애 다쳐 애 다쳐 안돼 안돼 그건 안돼 아니 거기다 놓지 말고 여기 중간에다 놔줘요 괜히 관절에 안좋아 무리관절 걱정하지 아 우린 당연히 걱정하지 엄청 청년같이 관절 걱정하지 한번 고장나면 큰일이야 우린 우리가 생각해서 알아서 하잖아 얘는 그냥 무조건 보살핌을 받아야되는 아이 있잖아 이상하게 가지야 운동을 해야지 저녁만마를 맛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응 가지야 쉬이 도우를 그렇게 생각하냐 옳지 잘했어 여기가 또 떨어진다 지금 그걸 뒤로 보내면 되죠 이쪽으로 아니 뒤로 보낸다가 또 애가 놀래가지고 아니 이쪽으로 보내면 돼 여기로 옳지 할비한테 옳지 한거야 내가 지금? 그래 좋아 와주겠어 가자 와봐 저기 시원해서 안내려오는거 아니야? 집중하고 있어 띨려그래 가만히 있어도 돼요 너무 움직이면 제가 또 안와 옳지 잘했어 가지 어디가십니까 가지씨 이제 또 누우십니까 시 달리다 아직 약하구나 옳지 내가 진짜 집중할때는 꼬리가 팍하거든 옳지 아이고 그것도 예뻐 귀여워 까꿍 팡팡팡팡 아이고 간치씨 아이고 아이고 식욕이 많이 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오늘 저녁은 별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캔타월로 힐로 한번 싹 이거 지금 잠금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안 움직이니까 잘 올라갈 것 같아요 가지야 한번 올라가 봐 잘 할 수 있지 어제도 올라갔지 여기다가는 쥐를 하나 갖다 줘야 되는데 쥐가 아니라 추루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쥐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야되고 쥐를 갖다 놓으면 그걸 꺼내려고 얘가 그러면 자기 그거 거기다 그냥 올려놓고 쥐를 한마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쥐 두마리 찾아야 됩니다 가지씨 쥐 두마리 어디다가 숨겨 놓았어요 네? 가지씨 가지야 쥐 좀 숨기지마다 니가 숨길 때마다 할비가 혼난다 혼나긴 뭘 혼나 하하하 가지를 위해서 할비가 쥐도 못찾나? 아이 찼지 내 할비는 어디 못찍지 저기 네마리인데 지금 두마리가 어디 행방불명 됐어요 저봐 저렇게 돈 꺼내려고 얘가 들어가야지 가지 가지씨 가지야 들어가 가지씨 제발 들어가주세요 할미의 소원입니다 가지씨 할미의 소원입니다 할미의 소원좀 들어주세요 가지씨 가지씨 멀리 가지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낚시의 관심을 보내 큐마리 PM 무 treadmill 유시 erkl비 응 탑승 아침 낚시의 관심을 보이네. 움직입니까. 저 뒤쪽으로 걸쳐야 돼. 뒤쪽으로 걸쳐야 돼. 넘겨서 뒤쪽으로 걸쳐. 가즈아 여기 있네. 이쪽으로 내려와서 봐봐. 그렇지. 보이지? 올라갈 생각은 없어. 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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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고민 좀 하고 가시겠다네. 아저씨 여기서 고민 좀 하실 건가요? 네? 별 관심이 없는가요? 네? 말 좀 해보세요. 신경이 쓰이긴 쓰이는데 할까 말까 생각 중인가? 가즈씨. 별 생각이 없어. 깜빡깜빡. 그래. 그러면 일단 맘마부터 먹고 그러고 하자. 가즈야. 안녕. 이따가 재밌게 놀자. 안녕. 가즈야. 얼굴 한번 보여줄까 우리? 까꿍. 안녕.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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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늠 뭐 레슬링 소식. 하하하. 남이가 쿠폰 열고 이러는 걸 못해. 아 진짜. 하늠가 맛있는 저녁을 줄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저씨. 가즈 배가 풍포지마구만. 우리 가즈씨 배가 풍포지마셔요. 자. 가즈씨. 가즈씨. 아마르르 줄게요. 아즈씨. 가즈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세요 하나 둘 셋 세 개만 하겠습니다 가지는 물도 잘 먹어요 그리고 가지 물그릇을 맘마그릇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게 좋다는거 저도 봐가지고 아는데요 그래서 따로 저 에어컨 앞에다가도 놔줬었는데 가지가 공놀이를 좋아하잖아요 공놀이를 너무 과격하게 하다보니까 물 쏟을까봐 너무 위험한거에요 그래가지고 적당한데 놔줄데가 없어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식탁에다가 놔주려니까 지금 저렇게 있거든요 딴데 또 놔줄데 있나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좋은 자리가 있는지요 말도 예쁘게 아유 원래 예쁩니다 가지한테는 자기들 내가 뭐만 하면은 그냥 시비 걸지 못해가지고 뭐 시비야 그냥 시비 아니야 그럼 뭐야 빨리 사신대로 아니 아닌거 같은데 뭘 아닌거 같아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할까 그러는거 같은데 나도 그런소리를 듣고싶어서 그러지 응? 그러면 자기가 좀 해 내가 해줘요? 그런소리? 응? 또 고발 아무 말 안하잖아 그런소리가 아니라 말같이도 안돼 이거 아냐 그런소리가 아니라 그런 다정한 말투 내가 항상 해주지 응? 같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자 맘만 먹자 맘만 먹자 응? 발할 걸 발해야지 응? 가자 잠깐 이거 치고 옳지 맛있게 먹어 불 켜야 되겠다 우리 집도 좁아가지고 자기 수고하셨어요 응? 이렇게 해달라는거죠? 나한테 응? 자기 네 그렇게 해달라는거 아니야? 정확합니다 응 그럼 나 지금 해줬어 자기 응? 이따 맛있는 저녁을 먹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됐어 이제? 응 나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는데 노 코멘트 주책 떤다그래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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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이러고 그래도 가지가 못 알아들으니까 망정이지 잘 먹는다 응 가지 맛있게 잘 먹는 가지는 씩씩하게 먹는다 가지야 천천히 먹어 꼭꼭 씹어서 응 하나도 안 급해 응 어이구 잘 먹네 몸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만 알아들어 응 근데 내가 지금 어저께 오늘은 몸무게 안 됐어 일부러 내일 채려고 가자 맘마 먹어 응 근데 많이는 안 나갈 것 같아 특별히 뭐 많이 먹이는게 아니라서 어이구 잘 먹네 우리 가지 우리 가지 한번 요렇게 볼까 응 우리 가지 가자 천천히 꼭꼭 씹어먹자 응 할미가 한번 해줄까 옳지 응 응 야 먹어봐 어 10kg짜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가 따로 움직임 응 맞아요 아이고 잘 먹네 가지는 이렇게 한 스푼씩 남겨도 갔다와서 또 먹어요 그래서 다 먹어요 아이고 아이고 할미가 해줄게 응 가자 응 먹어봐 야 먹어봐 응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또 한 스푼 남겨놓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가 늦어 이거 막아놓으니까 일로 못들 갔나 아이고 아이고 으아참 응 아참 여기서 세수할 거야 응 아이고 응 아이고 그럼 여기서 세수할래 응 응 응 응 응 응 음 응 응 응 응 응 네 응 응 다 먹고 한번에 세수하는게 나은가봐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유 왜 어디로 가시게? 바치씨 다녀오세요. 안녕